네 월요일 금요일 함께합니다. 손열호의 열렬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열호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 어제짱 복귀 들어가 볼 건데 어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치 추석 선물 세트를 미리 받은 것과 같은 그러한 흐름이 나타났는데 반도체가 중심에 있었잖아요. 젠순왕이 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는 두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젠순왕 CEO의 긍정적인 발언도 있었지만 어제 같은 동시 만기일이면 환영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만기일 날 조금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 정도의 변동성이면 시장이 하방보다는 상반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 가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은 어떤 동시효과의 인위적인 수급이 들어온 것은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단기적인 차익은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앵커님께서 프로그램 초반에 말씀하셨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에 외국인의 순매도가 찍혀있었는데 동시효과 때 순매수로 전환됐죠. 그 다음 에스카이닉스 같은 경우도 물론 외국인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중간중간 가수급으로 정산이 됩니다. 그런데 가수급 때는 분명 외국인의 순매도였는데 정규장이 끝나고 정산수급이 됐을 때는 외국인이 강하게 순매수로 전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동시효과의 외국인들이 전기전자를 매도하면서도 에스카이닉스는 샀다라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정산수급이 외국인의 순매도인 것은 아쉬웠지만 순매도가 줄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주나 서비스업 쪽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확인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서 삼성전자가 시장을 대변하기 때문에 보통 이 지수의 마무리를 삼성전자가 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제는 에스카이닉스나 금융주나 서비스업을 통해서 동시효과 만기지수를 만들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어제 외국인이 코스피 선물시장이랑 그 다음에 국내 시장에 강한 매수를 넣었기 때문에 차익은 나올 거다라고 봐요. 차익은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지만 CPI나 PPI도 긍정적으로 발표했고 뉴욕시장도 오늘 추가적인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앵커닉 말씀대로 정말 추석 선물 제대로 받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채팅창 보니까 간밤에 마이크론에서 목표주가 하향했었잖아요. 그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디렘에 치중되어 있다 보니 국내 증시 안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또 한 번의 타격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아예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마이크론보다는 타격이 덜할 것 같습니다. 일단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HBM 비중이 10%가 안 되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사실 랜드플래시랑 디렘 메모리 매출빛이 높아요. 삼성전자도 높은데 이거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워낙 우리나라 사람이고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HBM3 퀄티스를 통과를 했는데 물량을 얼마 받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받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지만 내 예상보다 좀 타이밍이 늦어지거나 물량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안이 있잖아요. SK하이닉스라는 이 SK하이닉스가 지금 HBM3 E 같은 경우 매출 비중이 30%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타격이 덜할 거다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질문이 아주 그냥 매주 기본적으로 받는 질문이죠.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삼성전자가 좋아 SK하이닉스가 좋아 라고 한다고 한다면 저는 SK하이닉스에 손을 들겠지만 삼성전자도 결코 내가 삼성전자로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입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포기할 필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아물이 마이크론과 이제 랜드플래시나 디렙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시간 문제지 결코 우리가 우려할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 그렇다 보니 삼성전자도 단기적인 성향이 아니라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괜찮다라는 관점이신 건데 자 어제 진짜 거진 모든 업종이 다 올렸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특징적인 종목들 세 가지를 추려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두산 애너빌리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장 막판에 한 3시경이었는데요. 대통령실에서 속보가 하나 발표가 됐죠.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로 날아간다라는 소식에 원전주가 막판에 불을 뿜었고요. 두산 애너빌리티가 8.19% 어제의 종가가 어제의 고가였습니다. 자 두산 애너빌리티 지금 자리 그럼 오늘 또 한 번 시세 분출이 이어질까요? 추가적으로요. 일단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산 애너빌리티의 일봉 차트를 보시면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원전 관련이 오늘 처음 부각된 게 아니고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기적으로 반복이 됐어요. 그럴 때마다 언급이 됐던 종목이 두산 애너빌리티고 한국전력과 마찬가지로 두산 애너빌리티도 거의 6개월 1년 차트를 보면 저점이 보이고 고점이 보이는데 상당히 차트가 이쁩니다. 저점은 항상 유지를 해주고 고점은 돌파했으면 좋겠지만 고점 돌파를 못하더라도 저점에서 여러 번씩 매매할 수가 있어요. 어김없이 이번에도 그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데 이 저점에서 반등을 나와주는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두산 애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발전 설비 및 담수 설비, 그 다음 플랜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원전 관련 매출이 10%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소소하지만 매년 매출과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 두산 관련, 이 두산 밥켓과의 합병이 부정적인 뉴스가 아직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 두산 입장에서도 합병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하면서 부정적인 하방압력은 추가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 뉴스가 세 가지죠. 두산 애너빌리티 같은 경우 또 10메가와트급의 초대형 해상풍력발전기를 국내 관련 기업들과 국산화를 추진하겠다는 뉴스가 가장 먼저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두 가지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신한울 3, 4억에 대한 건설 허가가 나오면서 8년 만에 국내에 새 원전이 지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두산 애너빌리티 한 줄 평을 미국 대선과 국내 수주 두 가지 모멘템을 얻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해리스 후보랑 트럼프 후보 간의 TV 토론이 끝났죠. 저는 이 투표 결과에 따라서 언론사들이 평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선방이 있다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시고 정말 해리스 후보한테 많이 밀렸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만 그럼 우리의 신대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을 볼 때 물론 태양광도 있고 해상풍력도 있지만 부각받지 않는 신대생 에너지 섹터는 원전도 있습니다. 그런 원전에 대한 투자 심리를 이제 원전 줄 살까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원전 관련 종목들 수급을 보면 외국인과 기간이 한 3일 정도 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리스 후보랑 트럼프 후보의 토론을 보면서 우리가 태양광이랑 해상풍력만 주목을 하고 있었지만 원전도 사실 신대생 에너지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원전 줄을 보고 있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그렇지 우리가 원전도 신대생 에너지 관련 종목으로 볼 수가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하면서 이 유럽에 대한 원전 수출에 대한 판로를 열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바닷걸에서 외국인과 기간이 쌍끈의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연속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다. 말씀 주신 거고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우호적이어서요.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자리 원체 이제 많이 올라갔다가 웨스팅하우스가 딴지 걸면서 쭉 내려갔잖아요. 더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 자리일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웨스팅하우스로 피해를 봐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원전주로만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가고 있고 항상 웨스팅하우스가 태클을 걸 때 오히려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태클력도 줄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웨스팅하우스 검색을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연역이라든가 지분 구도로 봤을 때 정말 이 웨스팅하우스가 정말 미국 기업인가? 그 다음에 웨스팅하우스의 어떤 그런 공사력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좀 태클력이 적을 때 우리 원전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손절가는 17,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1차 목표가는 2만원 잡고서 1차 목표가일 뿐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강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웨스팅하우스가 캐나다 기업이더라고요. 지금 자리에서 웨스팅하우스의 주가 발목 잡는 그 부분은 제한적일 거라고 봐주셨기 때문에 조금은 안도하면서 바라보셔도 될 것 같고 목표가 2만원으로 손절가는 17,000원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포스코 퓨처엠 살펴볼게요. 포스코 퓨처엠, 리튬 관련 주죠. 최근에 CATL이 탄산 리튬 관련해서 광산 생산을 중단한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한 차례 급등했습니다. 미국 앨범알도 그렇고요. 포스코 퓨처말 어제 6%의 급등 나왔습니다. 지금 자리에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분할 매수만 한다고 했을 때는 수익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2차전지의 바닥이 언제냐, 얼마나 바닥이냐고 했을 때 저는 66%에서 75%가량은 바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LG에너지 솔루션이랑 삼성 SDI를 소개를 드릴 때는 2차전지 바닥이 한 50% 정도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2차전지가 정말 바닥이냐라고 볼 수 있는 선결 조건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좀 완료가 된 것 같아요.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모르신 분은 안 계시겠지만 국내 유일하게 양극재랑 음극재를 동시에 제조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리 종목들에 대한 뉴스는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CATL이 중국 장시성 등 주요 광산에서 생산량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감산 뉴스가 나왔을 때 저는 반도체랑 늘 비교를 해드려요. 반도체 같은 경우가 감산 뉴스를 발표를 했을 때 석 달 뒤에 바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튬 같은 경우도 감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석 달 뒤가 바닥의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100% 바닥이다라고 말씀 못 드리죠. 그 다음에 이 2차전지 관련해서 제가 바닥이다라고 보는 세 가지는 일단 실적 향상이 보여야 됩니다. 실적 개선. 실적 개선이 보여야 되는데 아직 확인을 못했죠. 그 다음에 리튬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냐라는 부분도 리튬 가격의 전체 차트를 6개월, 1년 차트를 봤을 때는 반등이다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한 달, 석 달 정도 봤을 때는 리튬 가격이 그래도 한 3주가량 우상향 기조 보여주고 있습니다. 3주 전에 이제 68.5위안으로 바닥을 기록을 했는데 71위안, 저저번주 71위안을 기록을 한 다음에 저번주 같은 경우는 상승폭을 조금 반납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9월 12일 종가 기준으로 69.5위안이기 때문에 1위안 정도는 바닥을 잡는 모습이지만 2주, 한 달 간격으로 봤을 때는 리튬 가격이 단기적으로 우상향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죠. 전반 기업으로부터의 수주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 1조 8천억 원 규모의 하이니케 양극제를 수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이제 비공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딘지 모르겠고요. 미아비 때는 해제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저는 누구다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혹시 테슬라랑 GM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 2월 연속 강세를 보여주는 부분인데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수급이죠. 기관이 순매수 들어왔고 외국인은 그제 강한 순매수 보여준 다음에 어제 일부 단기적인 차익수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21선 돌파하고 양봉에 밑고리가 달려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서 2차전지의 기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여러 가지 분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구간이라고 설명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어디로 보세요? 우선 제가 손절가는 22만 원을 잡아드리고 1차 목표가는 26만 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기 수행 관점으로 1차 목표가를 26만 원 보되 이제 선결 조건이 딱 하나 남았습니다. 리튬 가격 소폭 반등하고 있고 전반 겹수주 나왔습니다. 이제 3분기 실적 개선만 본다고 한다면 과거에 30만 원이라든가 34만 원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1차 목표가 26만 원을 잡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종가가 23만 원이었거든요. 26만 원을 목표가 하단인 22만 원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 안에서의 주인공 살펴볼게요. SK하이닉스인데요. 하이닉스 7%의 상승 보였습니다. 장중에는 17만 원까지 다시금 탈환을 해내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자 팀장님 어제 SK하이닉스의 반등 좀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정말 많이 빠졌었다 보니 그냥 데드캡 바운스 이렇게 해석을 해봐야 될지 어떻게 보세요? 네 의미가 대단히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어제 지금 보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오전장에는 외국인의 순매도에서 삼성전자랑 별다른 없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SK하이닉스 정산 수급이 240억 순매수가 찍혔습니다. 지금 최근 수급 때문에 보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 보여줬다가 약 4거래일 전부터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관 순매수 들어오고 있고 어제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사실 오전장에 가수급상으로 기관 순매수였거든요. 근데 동시효과에 외국인이 2,400억 순매수 바뀌었고 코스피도 어제 약 2,000억가량 순매도 했다가 2,000억 순매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제 금융주랑 서비스업을 제외했을 때 SK하이닉스가 어제 이 코스피의 반전을 이끌었다고 봐도 돼요. 근데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랑 다르게 코스피를 주름잡았던 이유는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랜드플래시랑 디렘도 있지만 HBM3, HBM3E, 그 다음에 5세대 HBM4에 대한 기대감 역시 SK하이닉스를 빼고는 말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젠슨항 CU가 이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견조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수요에 대한 낙수 효과는 누가 가져갈까라고 판단했을 때는 마이크론과 삼성전자가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쫓아오지 않는 이상은 에스켄스와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참 이 엔비디아가 이제 미국에서 미국 정부에서 중국에다가 GPU를 팔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 말고 다른 나라도 불덩이 튀지 않을까라고 판단했었는데 사우디는 비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사우디에는 수출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역시 돈이 최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 젠슨항 CU 같은 경우도 사우디를 비롯해서 H200이라든가 차세대 칩에 대한 수출이 인기가 상당히 많다. 감동의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낙수 효과가 에스켄니스가 가져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 에스켄니스 자체 뉴스도 두 가지 이상이 있습니다. 난드도 앞서면서 데이터 센터용 고성능 SSD를 개발한다고 했으니까 에스켄니스가 독주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 SSD 테스터용 장비를 만들고 있는 에스켄니스 밸류체인 기업들도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선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중간중간 발목을 잡았던 게 노조 뉴스가 있죠. 근데 에스켄니스 같은 경우는 이 노조 뉴스가 깔끔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임금 5.7%를 최종 합의했어요. 대단하죠? 지금 삼성전자 조선 같은 경우도 임금을 4.5% 정도 인상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에 이제 쩔쩔매는 모습인데 에스켄니스는 통크게 5.7% 합의라는 모습이고 엔비디아 주차장 가보시면 슈퍼카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엔비디아에서는 임원들이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잡음이 없기 때문에 에스켄니스가 날개에 도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에스켄니스 12개월 선행포가 4.66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우상하고 있는 조목들의 특징이 화장품이라든가 전력설비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이런 조목들을 보면 12개월 선행포가 15에서 25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실적 향상폭보다 주가 상승폭이 빠르다 보니까 퍼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에스켄니스 같은 경우 12개월 선행포가 4.66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저평가 면도 갖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기관에 이어서 외국인의 강한 순매 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에스켄니스 반드시 유심히 지켜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강조를 주셨어요. 에스켄니스 봐야 된다. 그럼 어디까지 볼까요? 우선 제가 손절가는 15만 9천원 말씀드리고요. 지금 어제 종가보다 동시효과가 좀 높게 시작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분할 매수 잘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17만원부터 한 16만원, 16만 3천원, 16만 5천원까지 분할 매수 해보시면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가가 17만원이니까 일주일에 한 주씩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주씩 매수를 하신 다음에 연말까지 들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 1차 보표가는 18만 5천원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만 5천원 그리고 손절가는 15만 9천원 말씀드려볼게요. 자 오늘장 전략 가볼게요. 이제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경계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의 한마디 뭘까요? 네, 경계하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오늘 한 주 평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라고 좀 지어봤습니다. 우선 앵커님께서 추석 선물 받았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 SKS 같은 경우는 동시효과가 워낙 좋기 때문에 오늘 시장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제가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강법권 예상을 해요. 왜냐하면 어제 외국인과 기간에 동시효과에 강한 순매수를 넣었기 때문에 일부 차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뉴욕 시장도 강세 마감을 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마감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보수적으로 봤을 때도 강법권 마감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마감했을 때는 다음 주에 FMC 결과까지 보고 우리가 시장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추석 연휴 충분히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휴 전에 부디 마지막 단축까지 좀 잘 꿰길 바라면서 오늘의 열혈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네, 오늘 레인보우 로봇틱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관련 종목이죠. 기준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됐는데 인하 폭이 궁금합니다. 25BP 인하일 수도 있고 50BP 인하일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얼마나 인하할지 추가적인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럼 기준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됐을 때는 당연히 자금조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성장조들에 대한 부담감 완화가 될 건데 그 중심에는 AI 소프트웨어가 될 수도 있고 로봇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AI 소프트웨어랑 로봇은 강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성결 조건이 있습니다. 이 전방 기업들의 투자 뉴스, 설비 투자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AI 소프트웨어보다는 로봇이 먼저 나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엔젤 로봇틱스 관련 뉴스도 있죠. 엔젤 로봇틱스가 하반신 마비에도 걷게 앉는 워커 슈트를 공개했다면서 상한가 가면서 로봇 관련 종목들 수분을 굉장히 개선시켜줬고요. 삼성 웨어러블 로봇이 로봇 보핏이 4달 출시가 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렌시스도 괜찮고 SPG도 괜찮고 드림텍도 괜찮습니다. 근데 해당 종목들은 충분히 공략할 터비 와요. 근데 우리는 우선은 성장 종목이 이지막 터너로운 됐을 때는 대장주부터 수익을 챙기고 대장주들이 먼저 뛰쳐나간 다음에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종목을 찾아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이제 그 후발주를 찾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봇틱스 같은 경우도 그제 바닥 다지고 어제 강세 보여줬는데 이 수급 등이 외국인과 기관이기 때문에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봇틱스 그럼 가격 전략 챙겨볼게요. 네, 손절가 12만 9천 원 잡아드리고요. 오늘 동시효과 13만 6천 8백 원에서 시작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3만 6천 원부터 13만 원까지 분할 매수하신 다음에 손절가 12만 9천 원 기억하시고 1차 목표가 15만 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1차로 15만 원 안내 드려볼게요. 손열호의 열혈 여기서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